왜 방황해? 집에 안 들어오고? 그냥 생각 좀 할 게 있어서 이제 곧 인간 될 생각하니까 설레? 꾸몄네요 좀 예쁜가? 평소에도 예쁜데 오늘은 좀 다르게 예쁜데 아 뭐야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갑자기 포기를 하는데 원래 있던 곳으로 가면 다시 올 수는 있는 거지? 다신 못 오죠 너 뭐하냐? 장난해? 나 좋아한다며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었어? 너 그 정도밖에 안 돼? 내가 인간이 되려면 요괴일 때의 기억이 다 지워진대요 연아 너도 나도 나 꼬시면 잘 넘어가 그냥 쉽게 넘어간다고 그냥 들이대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나 좋아한다고 했냐?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싶은데 그럼 해 나 준비됐어 마음의 준비 다 하고 나왔다고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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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